여러분 보세요. 이겁니다. 실크 홀더입니다. 실크를 말아서 홀더하는 것까지. 보세요. 이렇게 껴가지고 실크 홀더입니다. 한번 껴놓고 말아서 켠 다음에 돌돌돌돌. 대박입니다. 이거. 실크를 꺼낼 때 쑥 빼내죠. 세팅했으니까. 그 다음에 보세요. 이쪽으로 한번 껴어. 끝이야. 그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다 딱 걸어서 쑥 빼기만 하고 놓으면 실크가 됩니다. 와우. 이거. 이거. 원원들의 나름디.